10년간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한여름밤. 많은 사람들이 무대를 즐기고 있는 사이 섹서폰을 놓지 못하는 한 소년이 있다. 14살의 섹서폰 소년 봉규다. 본교가 섹서폰을 불기 위해 무대로 향한다. 구슬프면서도 아름다운 본교의 섹서폰 연주. 그리고 봉규의 아버지. 섹서폰 소년 봉규와 생선 장사. 그들이 들려주는 희망의 연주가 펼쳐진다. 경상남도 청원실. 칠흑같이 까만 밤 홀로 불빛이 환한 집이 있다. 한여름이라도 아직 해가 뜨지 않을 때다. 행여나 아이들이 잠에서 깰까봐 조용히 나설 채비를 하는 봉규 부모님. 아빠 연근 씨가 새벽 3시부터 하루를 시작한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다. 아침 일찍 일어났었나 봐요. 새벽 3시인데. 색깔이니까요. 남들이 한참 자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은 고된 일이지만 부부는 단 하루도 늦잠을 자본 적이 없다. 연근 씨 부부가 도착한 곳은 어시장. 이곳에서 생선 도매업을 한다. 결혼에서부터 생선 가게를 했으니 올해로 16년째. 그동안에 몇 번의 사업 실패와 태풍 피해를 입어 고생도 참 많이 했다. 여전히 형편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지만 연근 씨 부부는 이 일에 보람을 느낀다. 결혼 전부터 어시장에서 일했던 아내 혜숙 씨. 이제 눈을 감고도 생선을 다듬을 수 있을 정도로 전문가다. 손에 걸고 하면 하나하나 하면 너무 힘들어서 발에 걸고 하는 게 제일 빨리. 부부에게 작은 생선 가게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배우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차피 하는 거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자기네들이 쟁량 하고 싶은 거. 그런 일을 자기네들이 재미있어 하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교육시키고 하는 거지. 온종일 비린내 나는 생선을 만져야 하는 일. 하지만 자식들 앞날을 위해서는 멈출 수 없는 게 부모의 마음이다. 그날 아침. 아직도 잠에 빠져있는 봉균 남매. 봉균은 여전히 일어날 줄 모른다. 오빠 봉균보다 먼저 잠에서 깬 민주. 와 어디 있을까. 피아노를 좋아하는 민준은 일어나자마자 속옷차림으로 피아노를 연주한다.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지 2년째. 얼마 전 중고 피아노를 산 후 부쩍 실력이 늘었다. 함께 사는 외할머니는 부모를 대신해 늘 손자들의 아침밥을 차린다. 맛있게 먹어주면 좋으련만 손자들 밥 먹이는 건 쉽지 않다. 기특하게 할머니를 돕는 민주와는 달리 봉균은 여전히 꿈나라다. 밥 먹어. 결국 할머니의 성화가 이어진다. 안일난아. 민조 엄마한테 전화해라. 아무리 일하라고 해도 밥 채워놓고 일하라고 해도 안일난다고 전화해라. 엄마 오빠야 할머니가 밥 채워놓고 그래서 일어나라고 하던데 안일어난다. 니가 받지마. 봉균 받으려께. 보세요. 전화. 밥 먹지마. 밥 먹으라. 밥 먹으라 너나. 엄마의 전화도 소용이 없다. 이리 와라. 아침에 아무리 밥을 밀려고 어렸어도 잠 때문에 못 먹고 오리겠어. 나 일어난데. 니는 착하고. 안일난아 빨리. 밥 먹고 세수하고 안하나. 아까부터 세수하고 있으라 했는데 세수도 안하고. 할머니 말로 못하겠다 지금. 어릴 때부터 몸이 아파 병원 신사를 많이 줬던 봉규. 체력이 약해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있다. 봉규 왔나. 봉규 왔나. 네. 악기 준비하고 어서 올라와라. 빨리 와. 이곳은 봉규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색소폰 동호회 연습실. 비싼 레슨비가 부담스러운 봉규에게 이곳만큼 고마운 연습 공간은 없다. gunnf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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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추어 연주가들로 구성된 동호회에서 봉규는 최연소 회원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본교의 실력을 높이사 특별히 회원으로 받아준 것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14살 봉규는 어떤 마음으로 연주를 하는 것일까 중학교 1학년이 무슨 노래의 의미의 가사를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의 가사 내용을 자기가 파악을 잘해서 연주할 때도 소리를 표현을 해서 잘하는 그게 아주 장점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씩 기교 같은 거 비바랍다는 걸 봉규한테 한 번씩 중간 레슨을 봤는데 천모적인 소질 저거는 아무나 따라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봉규는 색소폰 연주를 하고 봉규의 부모님은 생선을 손질한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않듯이 봉귀도 땀 흘리는 부모님을 위해 색소폰 연주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땀이 마를 새도 없이 하루에도 소십 번은 들락거리는 차가운 냉동실 부모에게는 아픈 상처가 있는 장소다 봉규가 태어나서 21일 만에 어생이 데리고 나왔거든요 지금은 가게가 넓이지만 그때는 가게가 좁아서 바로 여기 문 열면 바로 여기 앉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 키웠더니 그것 때문에 천식이 발병을 했는지 천식 때문에 고생을 엄청 했죠 죽을 고비를 두 번 넘겼나 보네요 응급실에 밤에 자다가 숨을 모시고 가슴을 움켜주면서 통증이 와서 그렇게 해서 응급실로 실려간 지 두 번 있는 것 같아요 태어나자마자 천식을 크게 알았던 봉규 부모는 생선 가게에서 병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천식으로 숨쉬기도 힘들었던 봉규가 색소폰을 배우고 싶다 했을 때 반대도 많이 했었다 전체적으로 기초 체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내가 롱톤을 자주 하라 하는 이유가 그거고 기초 체력이 이렇게 안 받쳐주면 호흡이 불안하고 근데 거의 들어보면 어른 노래를 표현력은 상당히 좋은데 밴딩이나 드롭이나 비브라토나 내가 볼 때는 과도하게 쓰지 않느냐 이거지 기계를 너무 과도하게 쓰고 전체 음이 조금 다운이 돼 그럼 그 소리를 가다가 쭉쭉 벗게 하려면 연습실에 와가지고 기본 연습 같은 거 롱톤 같은 거 충실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천식으로 고생을 했던 봉규 색소폰을 연주할 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호흡이다 무엇보다 체력을 길러 안정된 호흡으로 연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교에 비해 음정이 거의 흔들림 없는 선생님의 연주 방금 음이 약간 흔들리는 거 있잖아 그 안 흔들리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안정된 호흡 위에서 어떤 곡을 실어도 듣기가 좋고 편안해지는 거지 호흡 조절이 힘든 봉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노력해야 한다 제가 어릴 때부터 좀 많은 많이 아팠거든요 폐도 안 좋고 천식이 있었고 또 각종 알레르기도 있어가지고 호흡이 좀 약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 두세 바퀴 돌 동안 저는 힘들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못 가고 그래서 밤에 잘 때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에 간 적도 있고요 근데 이제 색소폰을 부르다 보니까 호흡이 조금씩 늘다니 이제 이건 좀 많이 늘었다고 보면 돼요 악보를 올려놓는 보면대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악보를 올려놓는 보면대에 문제가 생겼나 보다 연근 씨는 봉규가 색소폰을 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언제나 신경을 써준다 아들의 매니저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셈이다 보면대를 고치는 일부터 연주할 음악 선곡까지 돕는 영근 씨 음성한 시즌 2 늦은 시간까지 계속되는 연습. 연근 씨가 빠질 수 없다. 공기야, 요거 이렇게 해서 아빠가 너한테 저거 해봐라, 요리도 해봐라, 저거 해봐라, 그래서 하도 엄마, 아빠 돌아가서 난 다음에 이렇게 원통에 불러보면 말할 거고, 그치?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해봐. 엄마, 아빠,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불러봐. 니가 나이가 한 50 정도 되어지면은 엄마, 아빠는 벌써 없을 건데, 응? 니가 지금 이제 14살이니까 앞으로 36년이 돼, 36년 되면 아빠가 90살 가까이 된다. 그치? 86, 일곱 그 정도 되는데, 그때 돼가지고 아빠, 엄마가 살아 있겠나? 네. 요즘 우리나라 의학 기술이 좋아가지고 100세 이상은 거뜬히 살 수 있다고, 토끼 자루가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새벽 3시부터 나가가지고, 지금까지 10시 뭐, 10시다. 덕진 아빠 체력이 더 느는 거잖아. 체력이 느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오마고 애간장이 다 내려앉는다. 아빠 나이가 됐을 때, 이거 이렇게 원통에 땅을 치고 통곡해도 엄마, 아빠는 없다.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고. 네가 여름 마음이 있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와서 선택을 하는 거. 조금 더 슬픈 감정을 끄집어내어 연주를 해보라는 영근 씨.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열정적인 과외는 계속된다. 이제 아빠는 아들 덕분에 색소폰 박사가 됐다. 저희들은 저는 색소폰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대중가요를 이렇게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느끼고, 그 감정만 전달하려고만 이렇게 하고 있지. 실제적으로 색소폰이 운지법이 어떻게 바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건지. 또 이별로 보는 방법이 제대로 된 방법인지 그것 자체를 저희들은 몰라요. 하루라도 빨리 이렇게 좋은 전문가한테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태를 체크해 보고 그런 분을 만났으면 좋은 그런 것이 하나의 바람이죠. 연근 씨는 봉규가 제대로 된 색소폰 교육을 받길 원한다. 하지만 색소폰 가격만 해도 300만 원이 훌쩍 넘는 현실. 전문 강사에게 배우는 고가의 레슨비는 꿈도 꾸지 못한다. 어려운 형편에도 자신을 뒷바라지 한다는 걸 잘 아는 봉규. 마음이 편할 리 없다. 이 색소폰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전해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좋아하는 일 때문에 부모님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진정히 이 일을 계속 해나가면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줘야 되는지 그것도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은 말린 갈치 작업 때문에 분주한 연근 씨 부부. 손에서 일을 놓지 못하면서도 머릿속은 언제나 자식 생각뿐이다. 이제 학교 마칠대. 네. 새벽부터 가게에 있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다. 자식들 과 subtract 게 Soyico た 한달이 부부. 학교 마칠대 DAVIDveryU 하는. 하고 6일 동안. 학교 마침 VictorV sineいく during days. 학교 마치면 학교 마칠대준 때. 대리러 갈 때. 그때가 제일 많이 보는 거예요. 밤에는요? 밤에, 이제 잘 때. 지금은 좀 괜찮은데 겨울 되면 자는 모습도 제대로 보고 있어요. 자기네들 스스로 놀 줄도 알고 엄마, 아빠 일요일도 일 나가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가끔씩 가슴 아프게 하는 거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데 그러는데 자기네들 친구들 다 어디 놀러 가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는 놀러 가슴이 좋겠는데 왜 안 가느냐 하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가슴 아플 때가 많죠.